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김성식 목사님은 러시아 선교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음악 목사로 음악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에서 찬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조금 복음적인 원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불만이세요 왜 이런 좋은 시간을 맨 뒤에 넣느냐 그러면 다른 시간은 안 좋은 시간이라서 맨 뒤에 넣을 수는 없겠죠 제가 잘 유튜브에 편집해서 유빌라테 TV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빌라테 TV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해주실 김성식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놀랍습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가 벗고 해도 괜찮을까요? 이해해 주신다면 1970년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을 받고 지금까지 53년 동안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아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음악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왜 음악 목사가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악보를 먼저 보겠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악보를 먼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도와주신 분이 안 계시나요? 아, 야 가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찬양을 하기에는 피아니스트도 없고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사만 쭉 한번 읽어봐주세요 그 다음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은 안 불러도 됩니다 다음 찬송, 찬송가 348장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사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잘 아는 찬송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슨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죄 그 다음은 시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게 너무 많아서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곡의 악보를 보여드렸냐면요 이 두 곡의 악보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있는 가사로 만들어진 악보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모스크바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2001년에 제가 러시아 현지인 교회를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다 맡기고 모스크바 장로교회라고는 당시에서는 유럽에서 제일 큰 한인들만 한 4,5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음악선교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주일날 오후에 아래층에 앉아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 나와요 찬양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제가 여러 해 동안 한국말 찬송을 거의 못했거든요 러시아 현지인 목표를 했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문을 바꾸미 열고 대학생들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그 찬상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다 끝나더니 다시 하자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가사가 제 귀에 들려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의 목적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태어났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는 목사로서 용납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에서 43장 21절 여러분들 너무나 다 알고 암성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베스에서 좀 이따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1장을 쭉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3위 하나님의 사역 전체가 다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사는 신학적인 놀이고 아주 엄청나게 큰 가사입니다 앞에 부분에 그런데 이것까지는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사가 문제인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칼럼을 제가 써가지고 한국에 제가 그때는 모스크바에 있었으니까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여러 옷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칼럼을 써가지고 보냈었습니다 물론 그래봤자 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됐나요? 에베스 1장 4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 개혁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성경의 애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교만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모든 개신교는 이 애정론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됐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시작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르케라고 하는 거기도 태초가 나와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오는 태초는 아르케라는 건데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태초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을 찬송을 만드는 사람이 쓸 때 아르케라는 말을 쓸 이의가 전혀 없어요 시간의 시작인 창세기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연두에 두고 이걸 썼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개신교의 교류 자체를 다 망가뜨리는 찬송이에요 용납될 수가 없는 가사의 찬송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제가 그 찬송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전화도 해보고 알아봤더니 심지어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원장들도 이 찬양을 틀어준다고 그래요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왔고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교회마다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들은 신학을 무슨 신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딱 그걸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는데 왜 이게 목사님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저는 숨어있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가려요 목사님들에게 또한 찬양을 여러분들 보셨죠 마귀 늙어서 울지라 죄악 벗어낸게요 굉장히 유명한 찬송입니다 제가 하나님 들은 음악 자체는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다 행진가로 썼던 음악입니다 이게 미국 가사가 따로 있어요 배틀림 오브 리퍼블리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가사를 쓰지 않고 일본의 성결교회의 리더였던 미단이 다네키지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만든 가사를 가지고 이 찬송을 썼습니다 마귀 늙어서 이 가사는 일본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미국 가사가 아니에요 이 찬송은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장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음절이 빰빰빰빰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와 사울절을 하면 1, 2, 3절이 음절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마귀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마귀들이 될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귀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될 수 없어요 그 뒤에도 똑같은 가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찬송과 협회에다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왜 안 고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들이 다 관여하고 계시거든요 그 가사를 그런데 어떻게 마귀를 마귀 드리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걸 고치지 않는지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소론적으로 이렇게 열을 내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 찬양 대기를 5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늘 숙제가 뭐냐면요 제 마음 속에 이 가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노래하고 연주하고 정말 오늘 기가 막힌 합창들을 하고 우리 서교수님 리딩하는데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좋은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찬양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찬양은 재물인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말이죠 제사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죄인이 끌고 옵니다 속죄죄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도 마찬가지지만 끌고 오면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착각을 하시는데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끌고 온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그쪽으로 전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죄인이 안수하고 속죄죄와 번제 같은 경우에는 끌고 온 사람이 양의 목에다가 성전 북쪽에서 칼로 목을 찌릅니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피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잡는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양을 목에 찌르는 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쫙 해체해서 각을 뜨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훈련받은 제사장들 나중에 숫자가 많아야지만요 레이빈들이 그걸 다 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만듭니다 이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하기 이전의 양은요 그냥 동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안수를 한 다음에는 그게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재물의 원리예요 찬양이 뭐라고요? 재물이란 말이죠 그냥 노래 그치 음악 자체만 가지고는 재물이 될 수 없어요 찬양이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재물로 보시고 받으셔야 그게 찬양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사람이 아무리 감동을 많이 받고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울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건 재물이 아닙니다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음악 자기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사에 집중을 합니다 이 가사가 하나님께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재물인가? 신학적인 검토를 하고 성경적인 오류가 없는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주어가 어디가 있고 음악과 주어는 맞아 떨어졌는가? 여러분들 강의 잘 음악적인 강의 다 들으셨기 때문에 세세히 꼼꼼하게 다 볼을 점검한 다음에 찬양들과 함께 그걸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또 뭐냐면요 찬양은 연습이 없어요 언제나 엔지행입니다 찬양대원들이 함께 리딩을 하면서 아까도 찬양하셨잖아요 그걸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가사가 붙은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그 자체가 찬양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재물이에요 음악은 좀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연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연습을 음악적인 연습을 한 이후에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지휘자가 거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찬양이 본질적인 부분 한두 가지 하고 그리고 찬양의 가장 모범적인 찬양인 다위 찬양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조직이 되어졌는가 이것만 시간 달 때까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이 성경은 톰슨 성경이라는 겁니다 제가 1980년 제 나이 30살 되었을 때 제 스승께서 저한테 교회막 이론 강의를 시키셨어요 저희 스승은 김도한 장론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교회막 이론서가 없었어요 거의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을 들어가거나 서점에 가면 교회막에 관련된 이론서적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엉뚱한 서적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서적을 찾기가 쉽지 않긴 해요 그러나 자료로 볼 수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1970년대는요 한국 교회막에 뭐라고 그럴까요 시작 어떤 면에서 이론적으로 시작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책을 봐도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김우작 교수님이라든지 서상정 교수님이라든지 곽상석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가서 청강도 해보고 해봐도요 제가 마음속에 답답해하는 대답을 저한테 해주질 않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분들도 교회막을 깊게 연구하지 않으셨고 그분들도 성경을 깊게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던 분들이거든요 음악인들이셨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대답이 들어있는 책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교회막에 관한 거지만은 이 성경 안에 대답이 있을 것이야 틀림없이 대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을 샀는데 이 주석이 딸린 성경이 그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안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요 인터넷 헌책방에 가서 뒤지면은 가득 나와요 신학생들이 이 책 헌책을 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요즘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80년에 이 책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막 뭐 써놓은 게 엄청 많아요 기본적인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탔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책을 제가 강의할 때는 꼭 들고 다닙니다 이 성경은 두 가지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연히 첫 번째 주제는 구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언제 세우셨고 어떻게 과정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언서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주제가 구원이에요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쓴 책인데도 주제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관련된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주제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만 가지고 보면 절반밖에 읽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이라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주제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찬양의 관점에 가서 성경을 읽을 훈련을 전혀 받지 않고 목교 현장에 나오세요 여기 혹시 목사님 계십니까?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서 한 80명 모였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음악, 개론, 찬성과학 그리고 성경에 관한, 청경 안에 있는 찬양에 관한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세 분 계셨어요 그것도 성교육의 목사님들이셨어요 성교육의 신학대학이 굉장히 교회막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단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목교 현장에 나올 때까지 성경에 관한 그리고 교회음악에 관한 학과목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목교 현장에 나오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구원여라는 주제만 가지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요한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찬양이라는 찬양의 주제에 관한 성경들을 그냥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뒤에는 저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찬양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규절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사에서 43장 21자 이 백성은 이 백성이 누구죠? 당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신학적인 개념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혁계정에는 그런데 이 개혁성경에는 나의 찬송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영어선경 킹잼스 버전이라든지 제가 러시아에 있었으니까 러시아 성경 독일 성경 다 검토를 해봤는데 나의 찬송이 맞아요 그게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편 23편 3절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 하시는 주요 주는 그룹과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찬양 그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그분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두 가지 주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나눠드린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찬양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2사에서 6장을 보시면 슬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슬압, 슬압들이 여섯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창화하여 가로대 이 천사들이 슬압이라고 하는 영어로 세라핌이라고 한다는데요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딱 여기만 나옵니다 이 세라핌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그리고 게시록 4장에 보면 거기 24장르의 찬양이 똑같이 나와요 거기도 여섯 날개가 있는데 좀 더 요한은 자세히 봤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 못 드립니다 거기도 역시 24장르의 찬양의 주제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찬양대가 존재했습니다 찬양이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찬양대를 안 만들어 놓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하늘 찬양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욕기에서 여러분들 37장을 꼭 보셔야 되는데 욕기 37장 7절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욕기서 37장 7절입니다 38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좀 아쉽네요 잘 안 들려서요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크게 읽게요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새벽별과 하나님 아들들은 전부 천사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내용은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데 여기 시점이 중요한데요 그때의 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의가 언제냐 하면요 자세한 설명 안 드릴게요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천지가 창조될 때의 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천사들이 찬양하게 했고요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아무런 무미하게 무미건조한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천사가 찬양으로 도왔어요 동원되었었어요 하늘나라에 이미 찬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하다라고 그 유명한 그로리아 에넹첼스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 찬양대가 이 땅의 찬양대 이전에 존재했고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길 기뻐하셨어요 찬양은 본질적인 겁니다 찬양대를 목사가 조직적으로 문제 있다고 없애고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찬양대는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본질적인 조직이에요 목사가 맘대로 없애는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요 인류여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사획자는 다윗이라고 저는 보는데 뭐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 너무나 많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밤새에도 다윗만 얘기도 해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많은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찬양에 관해서 그 다윗은요 정말 꿈꾸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만들고 본인이 작곡 작사를 다 해서 연주 최고의 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한 번도 성전에서 찬양을 할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찬양대를 한 번도 못했어요 찬양대를 만든 분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유다지파예요 성전 찬양대는 네지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늘상 하포를 치면서 찬양을 집에서 하고 궁정에서도 하고 양들을 돌보면서도 찬양하는 게 그분의 삶이었어요 전쟁태도 찬양하고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 찬양하고 삶 자체가 찬양인 분인데도요 성전에서 찬양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할 수 없는 찬양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이 찬양이 타락을 해요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 여러분들 성경 꼭 읽어보셔야 돼요 교회망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특별히 2사에서 14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서 28장은 사탄의 원시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19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탄은 원래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로 하나님이 피정물이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천사도 하나님이 피정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도 천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천사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어요 이 루시포를 통해 루시포를 위해서 이 사탄을 위해서 이미 창조하실 때 악기를 만드셨어요 이게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걸 좀 주석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을 모든 신학자들이 다 사탄의 원시적인 모습을 그리는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만해져서 이 사에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북극 보호자의 집회에 가서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음악을 잘하는 존재 예술적인 존재 찬양의 본질을 이해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사 두 개만 봐도 금방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그걸 그냥 부르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희들 사탄은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예 많이 들으셨죠? 다 설교도 듣고 다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쏙 빼고 하게 하죠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가장 강력한 계략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올라오면 큰 축복인지를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지금도 비거주 선교사입니다 선교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딱 이 질문을 끝나자마자 제가 대답합니다 선교는 찬양의 복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존재들 사탄의 꼼이 빠져가지고 인간의 죄를 잇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인간은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죄인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찬양해봤자 그것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수미 씨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이수 찬양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요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인의 찬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들어와 계셔야만이 그게 찬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찬양을 하게 하되 그 본질적인 것 내 안에 있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배울 수 있는 길들을 다 차단해 놓고 있어요 노래만 잘하면 돼 합창이 잘 되면 돼 이건 사탄의 소균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아주 좋은 음악같이 교회 안에서 부르게 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부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성악가는 교회 안에서요 개신교 안에서 아베 마리아를 봉원성으로 부르는 그런 분도 봤어요 아베 마리아는 마리아 찬가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똑같은 존재예요 찬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여러분들 유명한 레큐엠이라고 하는 음악 악곡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진혼곡이에요 귀신을 달래는 음악입니다 캐톨릭의 연옥소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악곡이 레큐엠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연주하는 지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휘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성도인들도 아무도 몰라요 아이고 아름답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왜? 누구보다도 사탄은 음악을 잘하는 존재고 찬양의 관점에서 하나님 담으로 잘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 음악이 찬양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 주제는 찬양의 회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교는 뭐라고요? 찬양의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찬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은 찬양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찬양이 회복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찬양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가 뭐라고요?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성교예요 성교사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찬양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찬양이 회복되어 계시나요? 이럴 때는 아멜을 해야 됩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건 고백이거든요 아멜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된 찬양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늘 찬양되는 이미 존재했고 땅에 찬양되는 하나님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 이전에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모세도 있었고 사모엘도 있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성경 역사에 여우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추리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지고 광약길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도 찬양대를 세우는 걸 허락은 안 하셨어요 아시는 대로 성막 안에는 찬양대가 없습니다 최초의 찬양대는 다윗이 만든 회막 시온산의 회막을 세우죠 성막은 이동형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광약 40년 동안에 착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천막 걷어라 해가지고 레이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열두지파 가운데요 동쪽의 유다지파 이렇게 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세지파가 텐트를 칩니다 동쪽에는 항상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쳐요 동쪽은 해 뜨는 데고 예수님이 오는 걸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성전 가면 동쪽 문이 시온 문이고요 그리고 성전 문도 전부 동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텐트를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면 그 성막 중심으로 레이지파들이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레이지파들이 참 그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 지파마다 자기 고유의 역할들이 있어요 성경 보시면 시간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걸 다 메고 어디다 실컷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소외에 실컷하면 안 되고 다 메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형이에요 그러나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법괴를 모신 곳은 회막이라고 해서 다윗이 시온성이 해놓고 그때부터 찬양대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역대상을 잘 읽어야 되는데 역대상 6장과 15장과 25장은 찬양대원들이 필수적으로 한 분이 읽어서는 안 되고 깊게 깊게 읽으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학적인 기본적인 이론을 알지 못하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양까지 전부 제가 검열을 합니다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다 저한테 같이 제가 가사를 전부 점검해 줍니다 복원성을 하려고 그러면요 저한테 가사를 보내요 악보를 보내면 제가 보고 문제 있으면 다 체크합니다 요즘 나오는 시스템들 가운데 가사적 오류가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체크하지 않고 그냥 부르면요 신학적 성경적 오류가 있는 찬양을 예배실에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검검을 합니다 교회 음악에 관한 전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좀 특별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자랑을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음악 목사답게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모든 교회만의 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생활하는 생활비에 거의 대부분을 다 교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부교육자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갑니다 주일날 경기도 이천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거든요 그 대신 온라인으로 금요협에 드리고 인터넷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집에서 일을 주로 재택근무를 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 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대한민국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하늘 찬양대는 존재했지만 땅의 찬양대를 모세 시대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선지자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땅의 찬양대를 만들려고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회중 찬성은요 찬성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추리우키 15장입니다 추리우키 14장은요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뒤쫓아도 내 꿈세는 다 수장을 당하죠 그런 다음에 오세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성 이 구원의 노래라고도 부르는 게 추리우키 15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분석을 하면요 히브리 성경으로 분석하면 1절부터 5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신학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그거 하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1절부터 5절이 있고요 1절을 부르면요 모세와 남자들이 부릅니다 짧은 가사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모든 백성 남성들이 거의 60만 명이 되는 그 남성들이 찬양을 하면요 그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토프 소구를 들고 후렴구를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암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에요 회중들의 찬양 창세기에는 찬양의 행위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창세기에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그냥 여섯 번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했다 행위적인 찬양은 창세기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 부를 자격을 창세기 사는 사람 창세기에서는 누구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넜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신약이 구원여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의미합니다 물을 건넜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찬양에 가는 기록을 완전히 한 군데도 기록하지 않게 하시고 초록이 딱 나와서 애굽 체력을 해가지고 비로소 그때사 그것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야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자면요 세례받은 자, 성경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최초의 찬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싶으셨겠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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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이대한 인물 다윗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16장 보면은 해만, 아삽, 여도둥 해만이 찬양대장인데요 이 세 사람을 통해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법계를 옮기는 과정에 찬양을 하게 하고 해막에서 찬양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이 상번제가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찬양대가 찬양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5장에 가면은 찬양대를 조직하는 조직이 쫙 나오게 됩니다 역대상 25장은 정말 찬양대인들에게 중요한 성경구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여러가지 찬양대 자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자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이위이 아니면 찬양대를 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첨난자의 대신으로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레이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성견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분깃이 없어요 이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레이위들은 전부 다 나머지 열한 집화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분들은 전부 다 레이사람에 모여 살지 않고 48개의 성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마다 다 레이윈들이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레이위이 아니면 안 되는 역할들이 성마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레이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 3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레이윈을 전부 다윗이 개수를 했는데 3만 8천명이 레이윈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만 4천명은 성전을 돌보는 레이윈들 성전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6천명 6천명, 그리고 문지기로 4천명, 찬양대로 4천명 이렇게 해서 3만 8천명이 있다고 거기 숫자를 이렇게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거기 보면 노래하는 자의 숫자가 4천녀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죠? 노래하는 자의 숫자가 4천녀네요 다시 말씀드리죠 찬양대의 숫자가 4천녀네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게 안 읽어요 왜 그렇다고요? 용서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사탄이 눈을 가려버린 것 같아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성전 찬양대가 4천명이라는 거예요 다이찬양대가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288명 수석대원인데 그분들이 4천명을 가르쳤다는 동 성경을 깊게 읽지 않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뒤에 계시나요? 성전 건물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아 안 계시구나 사진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이 성전 있죠? 이거 이제 과폐거 먼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숫자만 나와있고 그러는 거 그런 그림 네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가운데 그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몇 가지 정도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분들 그러면 보통 45cm로 계산하는 분도 있고 45.6cm로 계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45.6cm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전부 성전에 지성소에는 45cm를 구성하면 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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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도 9m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넓어요? 좁아요? 그리고 성소는 그거보다 딱 두 배예요 40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성소는 20규빗, 성소는 40규빗이에요 다 합쳐봤죠? 3구 27, 27m밖에 안 돼요 성소와 지성소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그 삥 둘러서는 낭실이 있고 거기에 찬양대원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이런 분들이 와서 사획을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방들이 쫙 있는데 그 방이 몇 개 있다고 되시죠? 90개가 있어요 아, 거긴 안 써져 있나요? 삥 둘러 9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사장이 뜰이라는 데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죠? 대답해 주세요 재단이 있죠? 바다가 있죠? 바다가 뭐냐면요 물탱크 같은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은 4톤에서 어떤 학자는 8톤까지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에 들어가는 물이 물 큰 청동으로 만든 그런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밑에 12마리의 소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조그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장 옆에 그걸 물두멍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하는 그런 이동형이 돼 있어가지고 짐승을 잡으면은 그거 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행하기 위해서 이동형으로 10개의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공간을 합쳐보세요 이쪽에 여인들의 뜰은 남자들만 들어가고 여자들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밖에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여인들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동쪽 문이에요 다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단 위쪽에 큰 공간이 있잖아요 해안 공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재단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북쪽이에요 짐승을 잡는 곳은 항상 북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북쪽에서 달아야 있잖아요 다 원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4천명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기 4천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전이라는 데는요 무서운 곳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미신하나 미드라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해상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적은 날은 하루에 200마리 300마리 많은 날은 큰 대속교인이나 이런 데는 천마리 이상의 짐승이 잡혀요 상상이 가시나요?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요 짐승 가져가서 기도하고 죽이고 그걸 마장동 가면 거기 해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체를 해요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 같은 경우에는 번제는 껍질만 놔두고 모든 것을 다 내장까지 씻혀가지고 불에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걸 화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제사를 하루 종일 드리고 있어요 피바다예요 짐승 우는 소리 피 냄새 고기 타는 냄새가 우리가 고기 좀 먹을 때나 맛있는 냄새가 나지 이게 하루 종일 그 고기가 탄다고 생각이 오세요 끔찍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요 어떨 때는 큰 그 제사 속죄일이나 대속죄일이나 6월전에 이럴 때는요 수백 명이 그 안에서 짐승 잡고 하고 찬양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불은 타고 거기에 찬양대가 4천 명이 어디 가서요 불가능하잖아요 288명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역대 5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 봉원식이 나와요 거기 보면 반차를 해체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함께 찬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는 아마 굉장히 그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봉원식이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라 상권제나 이런 게 아니라 봉원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아니면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레이지파 가운데서도 찬양대를 뽑는데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 레이서 8장을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숙이 8장 죄송합니다 민숙이 8장 5절에서 26절 역대상 15장 12절 역대하 29장 5절 15절 이렇게 보시면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찬양대로 섬기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결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 성결의식에 단계가 있어요 제가 그게 쭉 써놨나요? 옷을 전부 빨고 몸을 삭도로 전부 밉니다 부정한 것을 전부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육체적인 정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본제를 드립니다 본제는 희생의 제사고 헌신의 제사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재물을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죽 베넣고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 번제를 드릴 때는 소재도 꼭 반드시 한꺼번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곡식도 드리는 거 곡식 제사를 드리고 곡식 제사를 드리고 곡식 제사는 피가 없잖아요 소재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드립니다 포도주 부는 걸 전제라고 그러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먼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죄를 사암받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정결의식을 다 행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정결과 영적인 정결을 다 행한 후에야 찬양대로 섬길 수가 있었어요 제사정도 마찬가지고 레이지파가 됐다고 해가지고 찬양대에 뽑혔다고 해가지고 다 찬양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구약시대에 이걸 신약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요 육체적인 정결은 제가 보기에는 구약이나 직임이나 똑같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찬양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유학생들이요 토요일날 저녁이면 비디오를 봐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상영하는 여러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비디오를 이렇게 비디오 탭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비행기로 공수해 오면요 그걸 복사를 따가지고 이렇게 빌려줍니다 하나에 1달러 옛날에는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싸놓고는 토요일날 저녁에 그걸 보는 겁니다 받아보면 막 새벽까지 봐요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찬양대를 와요 그러면 제가 속이 터지죠 이것들을 그냥 정말 이것들을 속에서는 불구구 끓는데 그래도 유학생들한테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1970년부터 찬양대 지휘했다고 그러잖아요 샌들 신고 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짧은 미니스카트 유행 됐을 때도요 미니스카트 믿고 교회 못 탔어요 찬양대원들 그렇게 하면 제가 가만두질 않았으니까 육체적인 정결이 중요하지 않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지 아니에요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다 세수하고 미장원 가고 연주할 때 보면 다 여러분들 뭐 하시고 이거 하고 하시죠 지휘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예배는 거기에 나오시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육체적인 정결도 하지 않고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안 되는 일인 거 아시죠 육체적인 행동은 꼭 아주 필요합니다 저는 구두도 다 토요일날 닦아놓고요 하고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은 헌금도 주일날 이렇게 헌금도 지금도 헌금도 다리미로 해가지고 빡팡한 돈 가지고 가지 절대로 헌돈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게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율법적이라고 보지 않고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마음이에요 아니 무속으로 성비는 사람들도 묻어놓고 비일 때 다 목욕하고 목욕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연결이에요 육체적인 연결을 얘기할 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찬양사역자로 쓰임을 받다가 음란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정말 유명한 분도 계셨고요 한국 교회 음악의 어떤 줄기를 바꾸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음란의 죄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찬양사역자로 쓰임 받고 싶으세요 그럼 육체적으로 정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음란의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조절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역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정결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 다 용서받으셨어요 교회 음악계에서도 용서를 받으셨어요 다 괜찮아 괜찮아 눈물을 흘리고 얘기하고 다 그래서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다시 사역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괜찮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용서하고 사람도 용서했는데 다윗이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쓴 시를 보세요 처절해요 육체적으로 음란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들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지휘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제는 전제를 뭡니까 이건 회계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에게는 원제와 사본죄가 있습니다 원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해결을 받았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죄 용서하고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일 일상 속에서 죄를 안 짓습니까? 사는 게 죄인데 복사라고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똑같아요 아내하고 실강이도 하고 그냥 화가 나면 그냥 부글부글 끓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회계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너희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붉을지라도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냥 주일 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찬양대 연습하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언제나 30분 전에 갑니다 찬양대 분들보다 언제나 30분 전에 갑니다 평생 동안 그려왔습니다 30분 전에 가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음악 목사실이 조그만하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가 쫙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쭉 밀면 쫙 밀리고 고안의 악보가 있고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건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아는 방이지만 교회에서 음악 목사에게 그 방을 하나 주셨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이쁘게 잘 돼 있습니다 거기 혼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중간 동안 내가 알고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혹시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지휘를 하는 손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정결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결의식 끝 이 레이지파들 같이 복잡한 연결이 전혀 필요하질 않아요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회의계 기도하면 끝이에요 쉽죠 찬양대원들도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저는 이 정결의식을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레이지파 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레이지파 가운데서 찬양대원들을 뽑을 때 나이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30세에서 50세 20년 동안만 찬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만들어놓은 규정이에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제가 쭉 써놨는데 성경 구조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 구조를 다 읽기만 하면 다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꼭 찾아보셔야 돼요 약속하실 거죠? 찾아보면 25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나중에는 20세에서 50세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25세에서 50세는 학자들에 의하면 5년 동안은 수습기간을 둔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역은 30세에서 50세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를 뒤내는데 300에서 1000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레이지파들이 여러분들 재단에 불을 피워가지고 재단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단에 불을 피워가지고 24시간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나무가 많은 나라입니까? 성지술래 가보셨어요? 지금은 나무가 많아요 갈릴리오술로 그러다가 나무 구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 그걸 전부 쓰기 좋게 불타기 좋게 다 손질하는 그 일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거기에 레이스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일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제사장들 거기 숫자보다 그 뒤에서 스탭들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이요 성지술래 가보셨죠? 물이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그 전부 사람이 물을 지고 와가지고 거기 높바다에다가 붓기도 하고 그리고 물두멍에 물을 해가지고 그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씻는 물을 전부 사람들이 이동해다가 그걸 다 보충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30세에서 50세 하던 연령을 다이시되어가지고 20세로 낮추었어요 이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해서 그렇게 했고 본질적으로는 30세에서 50세가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2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금 53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50세 이상 되면 찬양대를 관둬야 돼요 구의학적인 개념으로는 여기 50세 이상 되신 분들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 거스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20년 동안은 사실은 20년 동안 다 했으면 좋겠지만 20년 동안 다 하질 못해요 여기 보면 24반차로 찬양대를 전부 쪼개놨어요 역대상 24장 보면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24개의 조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25장이 보면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한 팀에 12명씩 해가지고 24개의 찬양대로 이렇게 전부 쪼개놨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지휘자고요 재금을 잡는 자고 나머지 11사람은 찬양하고 같이 합니다 악기 들고 수구가 비파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24개의 그룹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경적인 해석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성경적인 해석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안식일 아침에 와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 아침까지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해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에루살렘에 제사장들이 다 살면요 권력사임이 납니다 유대나라는 제사장들이 권력자들이에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레이지파트를 다 흐트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이 형제들과 향리에 사는 그룹들이 12명의 팀을 짜가지고 와가지고 안식일 아침부터 그 다음 안식일 아침까지 사역하고 이 사역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찬양 제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찬양을 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의 악기와 그 당시의 창법이나 이런 거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적은 숫자지만은 그렇게 해서 한 주간하고 돌아가면은 얼마만에 올까요? 23주가 지난 다음에 와요 1년에 두 번밖에 안 돌아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의하면은 6월절이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고 그리고 대속주의 이 네 주간에는 288명이 다 모였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봐요 왜냐하면은 반차를 그 숫자만 가지고는 큰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다 왔다 할지라도 1년에 6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1년에 6주 6, 2, 10이 120주예요 3년도 안 돼요 2년 좀 더 돼요 찬양대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의 구절을 내가 쭉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적어서 못 드리겠는데 한 주간 찬양하고 와서 나머지 23주 동안 골방에서 찬양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음악을 연구하고 해만, 아삼, 여두둔 이 세 팀이 다 음악적인 성향이 달랐던 걸로 봐요 여두둔 식으로 노래하라 시편에 표제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리고 아삼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그룹들이 성경, 음악 그룹이 형성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24개의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지휘자들이 다 해만, 아삼, 여두둔의 아들들이에요 오늘 설명할 시간을 지나가겠지만 이게 세습이 됩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하고 돌아가서 훈련하고 또 그러면 평생 동안 2년 한 몇 개월 정도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건 사람들이 찬양대원들이 여러분들이 한 주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못하고 어디 자기 조카 결혼식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디 외국역도 망해가고 뭐 어디 여행 간다고 가족끼리 가고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워요 제 사이도 회사에 다니면서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찬양대를 못해요 그럴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큰딸이 경기도 이천에 삽니다 우리 사이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직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저도 송교사로 돌아와서 이천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천에서 서울 미아리에 있는 교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 다 태우고 우리 사이가 그 바쁜 대기업에 상당히 고유직인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찬양대를 해요 오후 4시까지 사이 그라고 같이 옵니다 그런데 본인도 안타깝지만 내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헤어질 장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사이한테 잘 갔다 와 그러나 네 일생에서 이번 주 찬양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찬양에 한 번 빠지면요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한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인간은 삶에서 선택을 해요 무슨 선택을 하죠 가치 있는 거 선택합니다 좋은 거 찬양대를 할 것이냐 조카 결혼식을 갈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그럼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치 있다고 하면 조카 결혼식 가는 겁니다 그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다이아몬드하고 돌덩어리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하고 똑같은 선택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53년 동안 찬양대지 했는데요 50년이 되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찬양대 지휘자로서 지휘하는 기회를 단 한 주도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청교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가기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셨겠어요 들어주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저 개인적인 저는 단 한 번도 저 개인적인 해외 성교를 간다거나 특별한 일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을 제외하고요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찬양대 지휘를 빠진 적이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이 자랑거리게 아니고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제 70이 넘으니까요 우리 딸이 독일 사는데 가끔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세미나 같은 게 잡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비우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도 아무리 몸이 아프고 그래도요 부글부글 기어서라도 가서 지휘하옵니다 심지어는 어느 주일에는 오늘 우리 서영일 감독님 교통사원 와가지고 지휘봉도 떨어뜨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붙잡고 지휘한 적도 있어요 왜? 그게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게 내 삶의 존재 목적이니까 이게 성인이에요 영적인 성인이에요 성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학적인 개념에서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신앙의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인을 제가 찬양대 세미나 다니면서 그런 얘기합니다만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싸우셨나 봐요 나는 몰랐죠 저는 찬양대 자리를 다 지정해 줍니다 절대로 딴 데로 못 앉게 해요 왜냐하면 소리의 밸런스 그분이 음정을 잘 못 잡으면 잘 잡는 사람 사이에 앉혀놓고 외부가 좀 있는 분은 소리를 깨끗하게 내는 분 잘 내는 분 옆에 앉혀놔서 소리를 중화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둥근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저는 교회 음악의 모양은 둥글다고 생각해요 어느 파트고 튀어나오는 걸 저는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선빈교회에 혹시 유튜브 와서 찬양대 들어보세요 저부터 우웅구려요 음악이 이렇게 자리를 지정해 주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저 뒤로 가서 앉으셔서 뭘까? 그리고 끝난 다음에 청구 집사님한테 저분 왜 뒤로 갔죠?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웠대요 꼴로 보기 싫어가지고 뒤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밀크스테이지 신자라고 그래요 사도가를 얘기하잖아요 우유를 먹는 신자가 있고 단단한 먹는 신자가 있다고 사도가를 구글해놓잖아요 그래서 우유 먹는 사람한테 단단한 거 주지 말라고 그 사람 배탈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찬양대에서 뭐 감정을 일으키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어려워요 찬양대는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훈련 받고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 기관이 찬양대예요 찬양대 와가지고 훈련 받고 어쩌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자님들 숫자 많은 것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할 많은 사람하고 같이 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성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찬양대를 뽑을 때 다이웃의 기준이 첫 번째는 내 집하 두 번째는 성결의식을 행한 사람 세 번째는 성인 신학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성인 네 번째는 훈련받은 자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 있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유명한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학조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사무엘 성경을 보면요 선지학조 학생들이 악기를 가지고 귀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음악학조가 있었고요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배운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익숙한 자 이거 프로페셔널이에요 자의 수요가 몇 명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도 288명 12고박이 24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여러분들 같이 정말 이 훈련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앉아계신 분들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영적인 훈련 계속 받으셔야 되고요 찬양대원들에게 계속 훈련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가가지고 그 교회에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지금 11년째 섬기는데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50대 미만은요 다 50대 미만이고요 당연히 50대 이상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찬양이 생동감이 있죠 그리고 악보를 전혀 못 읽던 사람들이 계속 악보 보는 훈련을 시켜서 지금 오늘 제가 41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오자마자 오면서 전체를 일부러 전체를 타고 오면서 우리 서영일 교수님이 리딩하는 걸 다 듣고 왔어요 곡들이 너무 좋아서 오자마자 30억 원 주문을 딱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그런데 악보를 읽는 속도가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지금은 파텐셉이라는 걸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전문가들 리딩하듯이 그냥 리딩해요 성악 전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 딸이 플러스로 박사를 했지만은 소프라노 하고 있습니다 연주하고 성악 전공은 아니에요 부전공을 했을 뿐이에요 오늘 연주하는 의령곡들을 저는 파텐셉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악보를 다 자기 눈으로 다 읽기 때문에 가사가 그리고 중요한 점이 프레이징이 그리고 아티클릴레이션이 음악적인 느낌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을 주로 쓰지 파텐셈은 거의 안 합니다 파텐셈 해봤자 어느 부분 아직 음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조성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 몇 군데만 하면 끝납니다 악본은 금방 읽어버려요 한 곡을 연습할 때 10분 이상 걸린 적이 없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찬양대원 가지고 하이드네 천지창조를 했어요 우리 에베당 입당할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훈련에 의해서 이게 지휘자가 역량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뒷받침해 줘서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지휘자가 파텐셈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냥 바보 같은 짓이에요 훈련을 좀만 시키잖아요 한 6개원만 시키면 악보 다 읽어요 조성에 따라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일단 악보를 읽으니까 화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발성도 좀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음악적인 느낌도 얘기할 수 있고 음악적인 표현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음악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찬양대 가운데 이 문맹이 문맹이는 뭐 말해요 문맹이 이게 문맹을 나눠 은맹이라고 그러는데 음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악보를 보고 이게 까만 것은 콩나물 대가리 옆에 하는 잘하는 사람 딱 듣고 영점 매체로 따라가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자기 눈으로 악보를 못 읽는 거예요 은맹들이 많아서 지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시죠 훈련 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도 계속 시키셔야 되고 세미나도 하고 좋은 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찬양대 분들이 축복 뭐 이런 것은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5분 남았으니까요 제가 생기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150명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이는 교회인데 옥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성교사로 돌아와서 1년 동안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찬양대 세미나를 했고 찬양 부흥회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교회방 리더들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6개월 정도를 음악 이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기본 작업을 1년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열린 예배로 그냥 드럼하고 CCM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예배를 계속 드려도 되는 건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다행히 그 사모님이 제가 제주영락교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제주영락교의 중등부 회장을 했던 학생이 그 교회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성교사님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음악을 평생 동안 해오셨는데 그걸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서 청빙을 해줘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제가 극동방송에서 찬성과 해설 프로그램을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새로, 22세기 찬성과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찬성의 128곡 이상이 그게 새로 거기 편곡이 수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좋은 합창단이 좋은 성악가가 녹음을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방송을 이제 하면서 새로운 곡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음원을 찾으면 쓸만한 녹음이 아예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있어도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청 2019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120곡을 그중에, 아 미안합니다 140곡을 그중에 선곡으로 해가지고 녹음을 하자 뭐 아이노스 합창단, 베스퍼스 합창단 유명한 성악가 김순영부터 시작해서 김광철 등등 해가지고 성악가 7분과 합창단 3팀이 1년에 걸쳐서 그 코로나 시절에 140곡을 녹음해가지고 무료로 전부 방송국에 다 음원을 제공했습니다 제작권이 한 푼도 안 받고 조그마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섬긴 교회는 이미 CD를 5개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녹음을 성도들이 늘상 생활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주 사명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때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거지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녹음한 그 음원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CM 17곡을 녹음했습니다 은혜부터 시작해서 행복, 충만 이런 곡들입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 음원들이 너무 거칠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녹음한 음원은 합창이고 독창이고 피아노 반지밖에 없고 플루타고 피아노 반지밖에 없고 전부 사람 목소리 중심에 합창 중심에 CCM입니다 너무들 편안해 들으세요 이런 모든 비용을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가 살아있는데 교회가 봉화하지 않는다 찬양대가 살아있는데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잠자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그 하시는 주여 주는 찬성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선포되면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갖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다고요 찬양대가 은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오면 목사님들은 20분, 30분 설교로 메시지를 전하지만요 찬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문장 하나가 간단한 선율 하나가 심지어는 단어 하나가 찬양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심장을 뚫고 들어가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찬양이 영적인 능력을 해보고 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성도들이 변해요 의료계 한번 하고 오세요 저는 10년 동안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73세인데도 한국 나이 73세면 많잖아요 목사님, 교회 장노인들과 목사님이 건강이 회복되시는 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 6년 계획을 제가 다 세워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 받으실 만한 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찬양 회복이 일어나서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정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데 보탬이 되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